여기서 나가야 돼. 알겠어? 방해하는 새끼는 다 죽여버릴 거야. 너도 조심해. 담배 땡기는 갖고 있는 거 없어?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? 말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시발 내가 어떻게 알아? 너 어디서 굴러먹던 시발 년이냐? 시발 좀 꺼져! 누구 밑에서 일하지? 말해! 시발! 시발! 족같은 집 다 뜯어버릴 거야! 안 돼! 멈춰! 나한테 넘겨! 내가 차지하겠어! 알았다! 이제 꺼져 개새끼야! 족까지 마! 끝내고 싶으면 아가리에 총 쳐놓고 쏘아버리던가! 느껴져 우리 정신이 연결되고 과일에 핀 곰팡이처럼 너한테 들러붙었어 멈출 수가 없어 알아들어! 시발 역겨워 죽겠다고! 기억은 적이 복사된 거야 난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날 내버려둬! 내 머리에서 나가! 꺼지라고!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 그럼 되겠네 뭐하냐 시발 대가리를 쏘라고 대가리를! 아쉽게